전남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여수 캠퍼스에 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할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전남대는 지역사회에 대학병원 분원 유치 의지가 중요하다며 여수시의 공동 용역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추후 의과대 신설 대신 의대 정원만 늘리고 이에 따라 전남대가 동북권에 분원을 설치할 경우 서북권은 의과대와 대학병원 한 곳도 없는 권역으로 남게 됩니다. 정부가 추후 의사회에 대학병원은 의사회에 대학병원 강화에 대학병원을 설치할지 그런 것이 const